모든 연어가 죽는 건 아닙니다. 연어의 일생하며 강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자란 후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와 알을 낳고 죽는다고 많이들 알고 있죠?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습니다. 바로 이 녀석! 우리나라에서 노르웨이 양식 연어로 대중적인 큰 인기를 가진 대서양 연어! 7종이나 있다는 태평양 연어와 달리 딱 한 종만 있다는 대서양 연어는 강으로 올라와 알을 낳고 약 30%가 죽지 않고 다시 바다로 돌아간다는데 연구에 따르면 아직까지 최대 몇 번까지 산란이 가능한지는 불분명하지만 10년 이상 살면서 7번이나 알을 낳은 대서양 연어가 지금까지 밝혀진 최고 기록이라고 하네요.